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책 180쪽이 되겠습니다 3. 화법의 전환부터 살펴보죠 자 함께 보죠 자 우선 여기서 배울 핵심 문장부터 확인해 보죠 화법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narration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는 직접화법과 간접화법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직접화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직접화법은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인형부호 즉 따옴표에 넣어서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직접화법의 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카머 그 다음에 인형부호가 나오고 그 안에 다시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들어가죠 이때 앞에 나오는 문장을 전달문 그리고 뒤에 인형부호 안에 있는 문장을 전달되는 문장이라고 해서 피전달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전달문의 동사는 남의 말을 전달하는 동사라고 해서 전달동사 이렇게 불러요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직접화법의 문장에서는 전달동사 다음에 반드시 카머가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피전달문은 인형부호를 사용하고 인형부호 안에 들어가는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정리하면 그 여자는 나에게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she said to me가 전달문이 되죠 그래서 said to는 전달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형부호 안에 문장 I am very happy now 이것은 피전달문이 되는데 그 여자 she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니까 직접화법의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간접화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간접화법은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꾸어서 그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그가 그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했다 자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니까 직접화법이죠 하지만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풀어서 그가 그녀에게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간접화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좀 전에 본 직접화법의 문장을 보면 She said to me, I am very happy now 자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이번 문장은 카머와 인형부호가 없으니까 간접화법의 문장입니다 자 문장을 해석해 보죠 She told me, 그 여자는 나에게 말했다 That she was very happy then 그 여자가 그때 아주 행복했다고 정리하면 그 여자는 나에게 그때 아주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She가 한 말을 현재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서 시제와 인칭 등을 바꾸어 말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죠 간접화법이 직접화법과 다른 점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으로 카머와 인형부호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전달동사 set to는 told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문과 p 전달문을 이어주는 접속사로 that이 쓰였는데 자 이것은 물론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화법에서 p 전달문의 i는 자 내용상 말한 사람인 그 여자 즉 She를 의미하니까 i를 She로 바꾸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p 전달문의 동사 m이 words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 전달동사가 과거니까 간접화법에서 주절의 시제가 told로 역시 과거가 되었죠 그래서 종속절인 대절에서 주절 동사의 시제를 일치시켜서 과거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절의 주어는 She니까 여기에 동사를 또 일치시켜서 Is의 과거형인 words로 바꿔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뜻의 부사 Now는 내가 그 여자에게 나에게 한 얘기를 옮길 때에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런 의미를 가지는 Then을 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규칙들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마와 인용부어 즉 quotation mark를 없앱니다 그럼 전달문 She said to me 다음에 카마와 p 전달문 I am very happy now 앞뒤에 있는 인용부어를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달동사를 알맞게 바꾸어 줍니다 만약 직접화법에 say가 있으면 그대로 say를 쓰고 say2가 있으면 tell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직접화법에 said2로 과거가 왔으니까 간접화법에서도 tell의 과거인 told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어 she와 목적어 me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결국 she told me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접화법에서 어떤 전달동사를 쓸 것이냐는 p 전달문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뒤에서 p 전달문의 종류에 따른 화법의 전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필요한 경우에 전달동사 다음에 접속사 that을 사용해서 전달문과 p 전달문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직접화법에서 카마와 인용부어를 없애고 나면 전달문과 p 전달문을 이어질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p 전달문은 내용상 told의 목적어가 되니까 목적자를 이끌 수 있는 접속사 that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음 네 번째 전달하는 입장에서 p 전달문의 인칭을 알맞게 바꾸어주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직접화법에서는 i는 말한 사람인 그 여자 she를 의미하니까 i를 she로 바꾸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p 전달문의 시제를 전달문의 시제에 일치시켜서 변화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전달동사가 현재이면 화법을 바꿀 때 p 전달문의 시제는 그대로 써주면 되지만 전달동사가 과거일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시제 일치의 원칙에 따라서 p 전달문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과거, 과거일 때는 과거 완료로 바뀌어야겠어요 자 여기서도 전달동사 said to가 과거니까 간접화법에서 동사가 told로 과거가 되었죠 따라서 시제 일치에 따라서 직접화법의 p 전달문의 동사가 현재형 m에서 과거형 words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 전달문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 또는 부사구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맞추어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직접화법에서는 now는 그 여자가 말한 당신은 현재니까 나오겠지만 간접화법에서는 이미 지나가버린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뜻의 then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직접화법에 now는 간접화법에서는 then으로 바뀌죠 now가 then으로 바뀌는 것 말고도 직접화법이 간접화법이 될 때 바꿔줘야 할 형용사나 부사, 부사구들의 예를 더 살펴보죠 이것 이런 뜻의 지시대명사 this는 저것 that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뜻의 here는 저기 there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에 이런 뜻의 again은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같은 뜻이지만 과거를 중심으로 하는 before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뜻의 today는 그날 이런 뜻의 that day로 고치면 되겠어요 그리고 next week 하면 다음 주죠? next week은 간접화법에서 정관사 더가 붙어서 the next week, 그 다음 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next year, 다음에도 간접화법에서 정관사 더가 붙어서 the next year,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일 이런 뜻의 tomorrow는 그 다음 날 이런 뜻으로 역시 정관사 더와 함께 the next day 또는 뒤의, 다음의 이런 의미의 형용사 following을 써서 the following day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접화법에서는 next 앞에 다 정관사 더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yesterday, 어제는 그 전날 이런 뜻의 the day before 이렇게 쓰거나 the previous day 이렇게 고쳤으면 되겠습니다 previous는 앞의, 이전의 이런 뜻으로 following의 반대말이에요 자 그리고 last night, 지난 밤 이 말은 그 전날 밤 이런 뜻의 the night before 또는 the previous night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원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피전달문의 종류에 따라서 화법의 전환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전달문이 평소문인 경우부터 보죠 함께 보시죠 피전달문이 평소문인 경우 전달동사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문에서처럼 say는 그대로 say, say2는 tell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사들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여기 카머와 인형 부호가 있으니까 직접 화법이죠 자 문장을 해석해보죠 He said, 그는 말했다 This boy is very honest Honest는 형용사로 정직한 이럴 뜻이니까 이 소년은 매우 정직하다 정리하면 그는 이 소년은 매우 정직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he said는 전달문이죠 그리고 this boy is very honest 이것은 피전달문이 되고 said는 전달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간접합법으로 고쳐보죠 자 먼저 카머와 인형 부호를 빼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동사 said는 뒤에 전사2가 없으니까 그대로 said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 he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문과 피전달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said 다음에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생략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피전달문의 주어인 this boy에서 지시형 용사 this는 간접합법에서는 that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that bo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전달문의 동사 is는 현재인데 전달동사가 said로 과거니까 시제일치에 따라서 역시 과거인 words로 바뀌어야겠죠 그 다음에 비 동사의 보호를 쓰인 나머지 very honest를 그냥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그는 그 소년이 아주 정직하다고 말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문을 떠보죠 자 여기 카머와 인용 부어가 있으니까 역시 직접합법이죠 she said to him 그 여자는 그에게 말했다 I met your father met은 만나다 meet의 과거죠 meet, met, met 이런 식으로 변하죠 I met your father 나는 너의 아버지를 만났다 정리하면 그 여자는 그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를 만났다 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간접합법으로 바꿔보죠 자 마찬가지로 먼저 카머와 인용 부어를 없앱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 동사를 바꾸는데 전달 동사가 said to니까 테레 과거형 told를 써야겠죠 그리고 주어 시와 목적어 힘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문과 피 전달문을 이어야 하니까 접사 넷을 써야겠죠 물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 전달문에서 주어 i는 내용상 그 여자 즉 쉬로 의미하니까 간접합법에서 쉬로 바뀌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피 전달문의 동사 맷을 고칠 차례인데요 자 조심해야겠어요 자 일단 시제가 맷으로 과거죠 그런데 간접합법에서 주절의 동사가 told로 과거니까 여기에 시제를 일치시켜서 과거 완료인 헤드맷으로 고쳐야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를 만났다 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한 것보다 그녀가 그의 아버지를 만난 일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완료 헤드맷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your father에서 you어는 의미상 그의 아버지 이런 뜻이니까 희주로 바뀌어야겠죠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죠 그 여자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년문을 보죠 자 역시 직접화법입니다 promise는 약속하다 이런 뜻이니까 promise는 약속하다 이런 뜻이니까 he promised 그는 약속했다 I will live here leave는 떠나다 이런 뜻의 동사인데 leave left left 이런 식으로 변하죠 I will live here 나는 여기를 떠날 것이다 정리하면 그는 나는 여기를 떠날 거야 라고 약속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간접화법으로 바꿔보죠 자 먼저 카머와 인용 부호를 없앱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동사를 바꿔야 하는데 여긴 전달동사가 say가 아니고 promise의 과거 promised죠 그러니까 그냥 promised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 희는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전달문과 피전달문을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를 써야 하는데 피전달문이 내용상 promised의 목적절이 되니까 목적절을 이끄는 접사 that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피전달문의 주어 i는 내용상 그 즉 he가 되니까 피전달문에서 he로 바뀌고 동사 will live에서 조동사의 현재형 will은 전달동사가 promised로 과거니까 시제일치에 따라서 과거형인 우드로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부사 he어는 간접합법에서는 there로 바뀐다 그랬죠 자 확인해 보죠 해석은 간단하죠 그는 거기를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전달문이 의무문인 경우입니다 자 평소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그것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전달문이 의무문인 경우에는 의문사가 있는 의무문인지 아니면 의문사가 없는 의무문인지에 따라서 화법을 전환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자 먼저 의문사가 있는 의무문의 화법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죠 전달동사 say나 say2는 모두 묻다 이런 의미의 동사 ask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로 의문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별다른 접속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피전달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런 어선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즉 간접화법에서 피전달문이 문장의 일부로 간접 의무문이 되기 때문에 간접 의무문의 어순인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런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배운 기억나시죠?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죠 자 이 문장은 카머와 인용부어가 있으니까 직접 화법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I said to the boy 나는 그 소년에게 말했다 How old are you? 너는 몇 살이니? 즉 나는 그 소년에게 너는 몇 살이니? 라고 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피전달문이 How old are you? 자 이렇게 의무문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고쳐보죠 먼저 카머와 인용부를 없앤다 그랬으니까 없애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달동사를 바꾸는데 여긴 피전달문이 의무문이니까 무조건 묻다 esc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said to로 시체가 과거니까 과거인 est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 I와 목적어 더 보이는 그대로 써줍니다 자 이제 피전달문을 연결해야 하는데 피전달문에 의문사 how가 있죠 그래서 피전달문 how old are you는 간접화법에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런 순서로 써주면 됩니다 의문사가 접사의 고시를 해주니까 접사 death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의문사 how와 how가 수식하는 형용사 old를 나란히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피전달문의 주어 you는 내용상 더 보이를 가리키니까 자 이것을 3인칭 단수 대명사 희로 바꿔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희에 맞춰야 하는데 앞에 주절의 동사가 est로 과거니까 희제일체에 따라서 종속절에서도 과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직접화법에서 현재였던 are는 words로 바뀝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해석해 보면 나는 그 소년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연문을 보죠 역시 직접화법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피전달문을 보니까 의무문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꿔보죠 먼저 카모와 인용보를 없앱니다 그리고 전달동사 said2는 피전달문이 의무문이니까 est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 희와 목적어 허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전달문을 뒤에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 의문사 where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접속사를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일단 의문사 where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유는 내용상 그 여자를 가리키니까 쉬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leave는 주절의 동사 est가 과거니까 동사 시제 일치에 따라서 현재에서 과거가 되어 lived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의무문을 나타내기 위한 조동사 또는 간접화법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확인해 봅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 어디에 사느냐고 물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어요 자 다음 의문 I said to him 나는 그에게 말했다 Who wrote the letter wrote는 동사 write의 과거형이죠 write, wrote, written 자 이런 식으로 변하죠 뜻은 쓰다 이런 뜻이니까 누가 그 편지를 썼니 이렇게 되겠어요 즉 나는 그에게 누가 그 편지를 썼니 라고 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접화법의 문장으로 고쳐보죠 자 일단 카머와 인용 부호를 없앱니다 전달동사 set, tune은 p 전달문이 의무문이니까 역시 est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p 전달문에 역시 의문사 who가 있으니까 접속사를 쓸 필요 없이 후를 그대로 써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who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간접화법에서는 의문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사가 주어니까 주어의 인증은 따로 변화시킬 필요가 없겠어요 그대로 who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wrote는 est가 과거니까 역시 시제일지에 따라서 과거에서 과거완료 had written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letter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나는 그에게 누가 그 편지를 썼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p 전달문이 의문사가 없는 의무문인 경우를 살펴보죠 p 전달문이 의문사가 없는 경우라도 의무문은 의무문이기 때문에 전달동사는 의문사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say, say to 모두, ask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p 전달문을 연결할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 if나 whether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간접 의무문이 되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어순이 되겠죠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죠 he said to me 그는 나에게 말했다 is this your book? 이것이 네 책이니? 즉 그는 나에게 이것이 네 책이니? 라고 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꿔보죠 자 우선 카머와 인용 부호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전달동사 set to는 p 전달문이 의무문이니까 역시 est로 바뀌겠죠 그리고 주어 he와 목적어 me를 est 앞뒤에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의무문을 연결하면 되는데 p 전달문 앞에 의문사가 없으니까 간접화법에서는 접속사로 if 또는 whether를 써서 if 혹은 weather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어순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if나 weather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this는 간접화법에서는 that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동사 is는 전달동사가 과거니까 간접화법에서 주절의 동사 est의 시제일치에서 과거형 워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our book에서 you어는 의미상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을 가리키니까 my로 바뀌어야겠죠 자 그럼 완성된 문장을 확인해 보죠 그는 나에게 그것이 나의 책인지를 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I said to her Have you ever seen a lion? I said to her 나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Have you ever seen a lion? Have you ever 플러스 과거 분사하면 경험을 나타내서 뭐뭐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잘 아시죠 앞에서 여러분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Have you ever seen a lion? 당신은 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자 정리해 보죠 나는 그 여자에게 당신은 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죠 자 이 문장도 간접화법으로 바꿔봅니다 자 카머와 인용보호는 자동으로 없애야겠어요 그리고 전달동사 set to는 est로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 i와 목적 her을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무문을 연결하면 되는데 p 전달문에 의문사가 없으니까 접사 if나 혹은 whether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if를 써보죠 자 그러니까 p 전달문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어수이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 유는 의미상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인 그녀가 되기 때문에 p 전달문에 슈로 바뀌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p 전달문의 동사를 바꾸는데 시제가 have seen 현재 완료죠 그런데 여기도 주절이 동사가 est로 과거니까 시제일지에 따라서 현재 완료 have seen이 과거 완료인 head seen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부사 ever는 그대로 head와 seen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목적할 a lion을 마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나는 그 여자에게 사자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she said to him may I use your cell phone? she said to him 그 여자는 그에게 말했다 may I use your cell phone? cell phone 하면 휴대폰을 말하죠 cell phone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저 동사 메인은 뭐 뭐 해도 좋다 이런 얘기니까 may I use your cell phone? 당신의 휴대폰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정리하면 그녀는 그에게 당신의 휴대폰을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역시 간접화법으로 바꿔보죠 먼저 카머하고 인용보를 없앱니다 p 전달문이 의무문이니까 전달동사 cell to는 est로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 she와 목적의 힘을 써주고 그 다음에 p 전달문인 의무문을 이어주는데 여기도 p 전달문에 의문사가 없으니까 접사로 if 혹은 whether을 씁니다 여기서는 그냥 if를 써보죠 그리고 주어 동사 이런 어순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 i는 내용상 그녀를 말하는 것이니까 she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p 전달문에 있는 조동사의 현재형 메인은 간접화법에서 주절 동사 est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를 지시켜서 메인의 과거형인 might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원형 use는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your cell phone 당신의 휴대폰은 내용상 그의 휴대폰이 되는 것이니까 소유격 유어는 간접화법에서는 희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그 여자는 그에게 그의 휴대폰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명령문의 화법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죠 함께 보시죠 p 전달문이 명령문인 경우에는 전달동사는 평소문과 의무문의 경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변합니다 명령문에서는 p 전달문의 내용에 따라서 전달동사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데요 p 전달문이 그냥 일반적인 명령을 나타내는 거라면 전달동사로 tell을 씁니다 하지만 요구나 부탁을 나타낼 때는 ask나 bag같은 동사를 쓰죠 여기 나오는 ask는 묻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요구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bag는 간청하다 이런 의미로 ask보다 좀 더 간곡한 표현이죠 자 그리고 군인이나 상사의 명령과 같이 강한 명령을 나타낼 때는 명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동사 order 요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p 전달문이 충고나 조언을 나타낼 때는 충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동사 advise를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p 전달문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면 전달동사로 제안하다 suggest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뭐뭐하자 이런 의미의 let's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제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방금 살펴본 네 가지 경우에 쓰는 동사 즉 tell ask back order advise 자 이런 동사들은 명령문을 직접합법에서 간접합법으로 바꿀 때 p 전달문이 주어 플러스 동사를 갖춘 절이 되지 않고 이들 동사의 특성상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이런 형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사나 어순 시제일치 같은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p 전달문에 있는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정말 쉽죠 하지만 제안의 경우 서제스트를 써서 화법을 전환하게 되면 앞에 살펴본 동사들처럼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이런 형식이 올 수가 없고 서제스트 다음에는 접속사 that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동사 원형 이런 구문이 나오게 됩니다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서제스트는 that 절에 관용적으로 초동사 슈드를 쓴다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물론 슈드는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카머와 인용부어가 있으니까 직접화법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quiet는 형용사로 조용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끝에 이와 t의 순서가 바뀌어서 quiet 이렇게 되면 부사로 꽤 상당히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주의해야겠습니다 be quiet 명령문이니까 조용히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조용히 해라 정리하면 선생님은 우리에게 교실에서는 조용히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꿔보죠 자 먼저 카머와 인용부가 없앱니다 그 다음에 전달동사를 바꾸는데 이 문장같이 피전달문이 명령문인 경우에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는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전달동사를 적당한 것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be quiet in the classroom 자 이것은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명령을 나타내는 거니까 전달동사로 tell을 써보죠 그러니까 여기 전달동사 set to는 tell의 과거형인 told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ld 앞에 주워 the teacher와 목적 us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동사가 told니까 그 다음에 접속사는 필요 없고 목적 us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전달문의 동사 b를 투비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선생님은 우리에게 교실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그는 나에게 말했다 please close the window 제발 창문을 닫아주세요 정리하면 그는 나에게 제발 창문을 닫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간접화법으로 바꿔보죠 카머와 인용보를 없애고 그 다음에 전달동사를 바꾸는데 자 여기서는 p 전달문에 제발 부디 이런 의미의 프레이즈를 썼으니까 내용상 요구나 부탁이 되겠죠 그래서 전달동사로는 부탁하다 ask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set to는 est가 되겠죠 앞에 주어 he와 목적어 me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여기 est 역시 뒤에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오니까 목적어 me 다음에 투부정사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접화법에서 p 전달문의 동사 close는 간접화법에서는 to close가 되겠죠 그리고 close 다음에 the window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asked me to close the window 그는 나에게 창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number three the officer said to them don't go out the officer said to them officer 장교 또는 임원 간부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장교라고 해석해 보죠 the officer said to them 그 장교는 그들에게 말했다 don't go out don't가 있으니까 부정명령이 되겠어요 뭐 뭐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고아웃은 외출하다 이런 뜻이니까 don't go out 외출하지 마라 정리하면 그 장교는 그들에게 외출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 또한 간접화법으로 바꿔보죠 먼저 카머와 인용부를 없앱니다 그리고 전달동사를 바꾸는데 여긴 장교 즉 군인이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니까 p 전달문 don't go out 은 강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접화법에서는 동사는 명령하다 order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달동사 set to는 과거이기 때문에 order의 과거인 ordere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the officer와 목적어 them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order 또한 뒤에 two 부정사가 오는데 여긴 p 전달문에 don't가 있는 부정명령문이니까 two 부정사 앞에 부정어 not을 써서 not to 부정사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n't go는 not to go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the out을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그 장교는 그들에게 외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number four john said to us let's go to the movies after school john said to us john이 우리에게 말했다 let's go to the movies after school let's는 뭐 뭐 하자 이런 간접명령문이죠 go to the movies 하면 영화보러 가다 이런 뜻이니까 let's go to the movies 영화보러 가자 after school after school 하면 방과 후에 수업이 끝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john은 우리에게 수업이 끝난 후에 영화보러 가자 라고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도 간접화법으로 고쳐보죠 자 먼저 come over 그리고 인용보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전달동사를 바꿔주는데 p 전달문에 let's로 시작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동사는 제한하다 suggest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set2는 과거니까 suggested 이렇게 과거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자는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p 전달문이 let's로 시작하는 경우에 간접화법에서 suggest 다음에 to us를 굳이 써줄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to us는 생략하도록 하죠 그리고 suggest는 뒤에 투부정사를 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접사 that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슈도 동사원형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that을 일단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는 p 전달문이 let's로 시작하니까 결국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at절의 주어는 we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의 형태가 되니까 should go가 되겠습니다 물론 should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냥 동사원형 고만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나머지 부분 to the movies after school 이것은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는 수업이 끝난 후에 영업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번 시간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감탄문의 화법 전환이에요 자 함께 보죠 감탄문은 감탄을 나타내는 거니까 전달 동사가 소리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 cry 또는 cry ou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또는 shout exclaim 이런 동사들을 바꿀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탄문을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감탄문의 어순을 그대로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인 경우에는 what 플러스 어나 언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런 어순이 되겠죠 물론 주어동사는 생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인 경우에는 how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런 어순이 되겠죠 이때도 주어동사는 곧자 생략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탄문을 그대로 쓰이지 않고 평소문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때에는 매우 아주 이런 의미를 갖는 부사 베리를 보충해서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자 이 문장은 직접합법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he said 그는 말했다 what a pretty girl she is what a 형용사 pretty 명사 걸 그 다음에 주어 she 동사 is 이런 어순으로 끝에 느낌표가 있으니까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는 얼마나 예쁜 소녀인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리하면 그는 그 여자는 얼마나 예쁜 소녀인가 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간접합법으로 고쳐보죠 자 먼저 감탄문의 어순을 그대로 해서 연결시키는 방법을 써보죠 우선 카머와 인용 부호를 없애고 전달 동사는 cry 또는 cry out shout 이런 것들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cry out 을 써봅니다 자 그러니까 said는 과거이기 때문에 cry를 과거 cried로 고쳐서 cried ou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뒤에 감탄문을 그대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전달 동사로 그냥 said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감탄문을 연결하는데 감탄문 어순을 그대로 해서 연결한다 그랬으니까 what a pretty girl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여기 she는 간접합법에서도 내용상 그대로 sh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is는 주도의 동사가 과거니까 cgh에 따라서 was가 되겠죠 자 확인해보죠 그는 그 여자는 얼마나 예쁜 소녀냐고 소리쳤다 또는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감탄문을 평서문으로 바꿔서 연결시켜보죠 자 일단 주어 he와 동사 cried out 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연결될 감탄문을 평서문으로 고쳐주면 되겠어요 그 대신 이번에는 뒤에 평서문이 오니까 동사는 said를 쓰지 않는 게 좋겠죠 따라서 감탄문이 평서문의 어순이 되어야 하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부정관사 언아 언 그 다음에 형용사 앞에 부사 very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very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런 어순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cried out 다음에 평서문을 연결해야 하니까 여긴 적사 that이 필요하겠죠 주어는 she가 되고 동사는 cried out 에 일치해서 현재 is가 과거 was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관사 어 그리고 형용사 프리디 앞에 very를 넣어서 very pretty 그리고 명사 거를 쓰면 되겠죠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는 그 여자는 아주 예쁜 소녀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감탄문을 평서문으로 바꿔서 화법을 전환할 때는 very를 넣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탄문을 그대로 써서 화법을 전환하는 것과 평서문으로 바꿔서 전환하는 것 두 가지 모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 전환 수업의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가서 정신이 없었을 텐데 자 여러분이 실제로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 전환해 보면 도가 트일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16장에서 찾아뵙죠 고생 많았어요